그럼 반생하고 뭐 있어야 되는데 위에 구멍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버리게 폐굴 타일 좀 갖고 오세요 폐굴 타일 끊을 건데 반생이 좋은데 반생이 없어요 반생이나 철사나 그냥 구멍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구멍돼가지고 설치해줘요 사이에 넣자고 자라야겠다 자라야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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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아 깜짝이야 이 들고 나가자 왜 아 가신다고 아 전기로 안에서 전기로 아니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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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한 이제 ADHD 목 호기 생각해 빨리게 맞아 피icip 꼬마我在 Mick addae ty Katrina tyrando まり 찾아와야 된다고? 드릴드릴드릴드릴드릴드드릴보 저기는 이제 날이 아프니까 안되면 소장님 철을 그냥 다 가버리죠 그냥 상튼 이거 필수 많잖아 여기에 이런같은 말은 쌍빅 가리지 말고 금리TH머리는 여기. 한상이 있을거야 와 와 아 좌석 아 아 아 yüzden 오지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개만. 제 쪽에 주면. 양쪽으로 넣어줄버리면. 그럼 그 여기서. 손으로 돌려도 되겠네. 필요 안 하세요? 필요 안 하죠. 단선도 아닌데. 여기 하나만 더. 그래 그래 그래. 잘 잘 잘 잘. 그래 그래 그래. 니 다 앓다 먹으라. 옳지 옳지 그래. 아이고 삼촌소 맛있지? 그래 잘 알고 있다. 아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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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하나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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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